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휘리릭 들어도 귀에 콕 박히게 최신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러 왔습니다. 최희입니다.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인터넷상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소식부터 전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 뉴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제주도 유명 고깃집에서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판매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또 다른 고깃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이 글은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지난 4월 제주를 방문했다는 작성자는 처음엔 장어인 줄 알았다. 이 비싼 돈을 내고 먹는데 비계만 있어 당황했다라고 했고요. 고기를 굽기 전에 종업원에게 비계가 너무 많으니 다른 부위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식당 측에서 거절을 했고요. 이렇게 먹고 총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해요. 작성자는 부모님 환갑 여행으로 간 만큼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았고 먹고 나와서 리뷰를 썼지만 리뷰는 지워져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글 작성자가 올린 흑돼지 사진을 보고 생선살 아닌가 돈 받고도 안 먹겠다. 돼지 비계 메뉴가 가게에 따로 있는 것 같다. 비계를 돈 주고 먹는 건가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고기를 주문했을 때 이러한 비계 부위가 많은 고기를 받아서 기분 상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거 맞냐라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 우리가 덜어봤었는데 눈앞에서 구워주는 고기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논란이 됐던 돼지고기 집이 있었고 이어서 계속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지금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먼저 논란이 됐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과문을 올렸다고요. 네. 이 글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고깃집 사장이 사과글을 올렸는데 비계 비율이 많았던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한 달간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소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댓글들을 보면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식당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제주 돼지고기 정말 맛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흑돼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갔을 때 어쨌든 맛있는 고기들 이제 더 많이 먹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논란이 된 곳들은 사과문을 올린 만큼 또 앞으로 품질도 더 좋아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어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기존 이태원 특별법을 수정했는데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은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요. 특조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위원장 1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2개 조항은 민주당이 양보로 했습니다. 삭제하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에 삼아 왔는데요. 이걸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여야가 법안을 개정해서 새로 본회의에 올리는 만큼 재석 의원의 과반이 넘기면 가결이 됩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반응을 내놨는데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합의 환영 이런 단어를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무조건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보입니다. 최상병특검법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죠. 네. 산넘호 산입니다. 최상병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상병특검을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본회의에 올라가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최해병특검법 단독 처리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수는 최상병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특검법이 상정되면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설 걸로 보여서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2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최상병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총선에서 충남 천안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오늘 탈당 이유를 밝혔는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치 안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진짜 저희는 공수처 소환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 전 차관은 소환 조사 받더라도 장관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뿐인데 문제될 게 있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나눴던 국회 본회의 안건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경호고 시간에 조금 더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 소식 만나 보겠습니다.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다는 조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30대 올해 1분기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를 발표했는데 30대 매입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1%였고요.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2022년까지는 40대가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1위였거든요.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확대하고 특례보금 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절의의 정책 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줄곧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를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분기에 다시 40대 비중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다가 올해 1월 말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영향으로 30대 매입 비중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뭐냐면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 자리론 4%보다 낮은 연 1에서 3%대 낮은 금리로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정리하면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에 다시 증가한 건 신생아 대출의 힘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부터 또 얼만큼 그 비중이 달라지는지 보는 것도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에 아이를 1억을 준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제가 지난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현웅 앵커는 어떨 것 같아요? 1억 원 주면 아기 나은 것 같아요. 아 10억밖에요? 그건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안 되고요. 저는 결혼부터 해야죠. 결혼 먼저 하시고 그런 고민하는 걸로.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이 1억을 주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조사였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13,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중 62.58%인 8,500여 명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 58.8% 미혼자는 41.2%였고요. 연령별로는 3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그럼 실제로 이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하수 23만 명 기준으로 약 23조 원의 재정이 들 걸로 보이는데 괜찮겠느냐 이것도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응답자의 63%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예산을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는 건 좋은데 주게 되면 또 어디선가는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끌어올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시끌시끌합니다. 경기도 분도가 정말 될지 그리고 일단 경기 북부의 지역 이름이 발표가 됐다고요. 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 새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분도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또 상당합니다. 어제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평화누리자치도 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2만 3천여 명이 동의를 했어요. 청원글 작성 후에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1만 명 동의를 넘긴 겁니다.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맞는 것인가.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분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구 소멸 시대의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또한 빈약하다라는 것 등 모두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선정됐다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종북파리 명칭이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 새로운 이름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도는 이게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법률적 정식 명칭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름 휴가 시즌도 머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울까 이게 벌써부터 걱정이거든요. 관련 소식 좀 있습니까? 네. 요즘 진짜 벌써 보면 한낮은 여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닌 게 아니라 4월 서울 기온이 기상 관측 아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측사상 처음으로 16도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번 달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 나옵니다. 당장 이번 주 후반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거든요. 낮 동안에는 그냥 한여름이다 생각하고 옷차림 가볍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어린이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바깥에서 막 뛰어다녀야 하는데. 동물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날 비가 오면서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특히 이상 고온이 예전보다 많을 확률이 50%에 달해서 올해도 사실상 5월부터 여름이 시작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우리야 그럭저럭 견뎌내 보겠다고 하지만 동남아 지역은 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4월 말 태국 26개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최고 기온이 44.2도를 기록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월 이후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해요.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태국기상청은 오는 30일 태국 방콕의 체감온도가 52도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필리핀은 체감온도가 47도에 육박해 전국적으로 지금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베트남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영통신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온이 39도에서 42도까지 올랐고요. 일부 지역은 44도까지 최소 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온이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또 동남아 쪽으로 여행 관광 가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남아 지역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